여러분 그 경찰 출신 국회의원 황운하를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검수관박을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바로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을 하면서 울산 선거 의혹에 깊이 연루됐다고 되는 이 황운하.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이 황운하 경찰청장 당시에 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한 혐의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번에 기엄을 토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속셈이 드러난 셈입니다. 내가 기소가 왜 됐느냐?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뜻인데 자, 기소가 없는 것을 만들자. 이런 뜻입니까? 이헌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잘못된 법이란 걸 자인한 것이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본인이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황운하의 모습을 딱 보고 많은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헌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잘못된 법이란 걸 스스로가 자인한 것이다라고 매주 매우 격분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 기소가 안 되고 멀쩡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황운하는 김현정의 뉴스소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검수완박 법안 주도의원 일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황의원은 뭐라고 대답했냐.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기어 맞춰가지고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기소됐다 이러면서 이른바 울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결합에 따른 검찰의 표적이 돼가지고 자기는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황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한변 부회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들 모임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가 뉴델리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합니다. 문화 발언에 대해서 집권 여당 편 사람은 무혐의 결론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이 검수완박 법안이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잡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빼앗는 시기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면서 기소권이 분리됐으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권한은 기소돼서 피고인의 처지에서 검수완박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이익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내세우는 몰상식한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신란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 의원은 2018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지금 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사람을 표적수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습니다. 당시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에 황 의원을 만나가지고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을 했고 또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영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서 재가공을 해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2020년 바로 이 사건에 연루된 황 의원을 비롯해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전우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황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검수완박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공작하고 만들어낸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걸 지금 앞으로 국민들은 찾아내서 한번 모두 한번 스크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됐다면 나는 기소가 안 됐을 것이다. 재판 안 받았을 것이다 하고 속셈을 드러냈다는 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검수완박이 잘못된 법이라는 걸 자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황은아. 우리는 황은아를 주목해야 됩니다. 검수완박에 발의한 이런 사람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런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검수완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이라고 속셈을 드러낸 경찰 출신 황은아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